체다치즈소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등갈비김치찜이랑 체다치즈소스고요 깻잎, 콘치즈, 계란찜, 동치미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스프라이트 매운맛이에요 매운 등갈비김치찜인데 치즈는 제가 추가했고 김말이는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조먹밥도 같이 먹어볼게요 치즈소스 우와 맛있어요 체다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 초코 간장 이건 서비스 음 고춧가루 오징어 어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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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닭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바삭바삭 고춧가루 쫄깃쫄깃 배에 들어와요 아..